안녕하세요 부자댐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7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2023년 1월 27일 KRX 증시 브리핑을 해볼 예정인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우선 코스피가 2484선에서 마무리가 됐구요. 그리고 코스닥은 741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감률 보시면요 코스피는 0.62% 상승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0.31%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보시면 코스피는 한 8조원 정도 거래됐구요. 코스닥은 7조원이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선물 보시면요 코스피 200은 증감률이 0.64% 올랐구요.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7% 내렸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5일 연속 상승했구요. 코스닥은 무려 6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보면 전일 미국의 4분기 GDP 호조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상승 마감 등의 역량으로요 강보합으로 출발했었죠. 그리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 등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있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끄리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유입됐고 상승 마감을 하게 되었네요. 업종 동향 보시면요 업종 전반이 강세였구요. 운수창고가 3% 상승 의료정밀은 1.5% 상승 서비스업은 1.4% 상승 통신업도 1.4%나 상승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별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매도는 개인이 했습니다. 외국인 측면에서 보시면 단위는 억원인데요. 전기전자가 4,684억원 금융업이 1,650억원 운수장비가 946억원 화학이 806억원이 매수를 했죠. 현물 보시면 외국인 기관 금투는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보험 투신 연기금 개인은 매도를 했구요.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요 차액이 마이너스 53억원 미차액이 플러스 4,162억원 이었구요. 평균 베이시스 보시면 플러스 1.26포인트 이론가로 보시면 플러스 1.38포인트 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면요 전일 미국 나스닥 지수 강세 마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 했었죠. 그리고 외국인 개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업종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2.9% 출판 매체 복제가 1.8% 정보기기가 1.4% 상승했구요. 투자자로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했죠. 반면에 매도는 기간이었습니다. 현물 보시면요 외국인이 매수했고 개인이 매수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기간에서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매도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었구요. 그리고 원화는 3일 만에 약세로 전환됐고 국제유가 WTI는 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 1,231원으로 마감을 했구요. 유가나 브랜트유, 국채 3년, 국채 10년, US 10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미국에 이제 다우, 나스닥이 있는데 다우는 33,949포인트 0.6%가 올랐죠. 나스닥은 11,512포인트로 1.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닥스 올랐구요. 호주도 올랐고, 니케이도 올랐고, 홍콩도 올랐습니다. 중국의 상해종합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설날에 대해서 휴장이었구요. 이어서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브리프인데요. 시장 상황 보시면 1월 27일 장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5,698억원,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3.47% 였구요. 정거래일 대비 527억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조치 보면 1월 26일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두 건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없었고, 코스닥에는 우리기술투자와 고용이 있었습니다. 시장별 공매도 현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있죠.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4,774억원,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금액이 92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별 공매도 비중 보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대세죠.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대세입니다. 공매도는.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에 이어서 SK하이닉스, 신한지주,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ST큐브, 안냅, 성일하이텍 순이었구요. 이어서 공매도 거래비 중 상위 종목 보시면요. 코스피는 동성케미칼, LG에너지 솔루션, NH투자증권, 신한지주, S1 순이었구요. 코스닥은 제넥신, 유진테크, 하림지주, 리노공업, 퍼러비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매도 장고금액 상위 종목 보시면요. 코스피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셀트리온, HMM, 아모레퍼시픽 순이었구요.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HLB, 셀트리온, 헬스퀘어,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가율 종목 지정 현황 보시면요. 2023년 1월 26일 적출 기준인데요. 유가증권, 즉 코스피는 없었고 코스닥은 두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고용이 있었으니까요. 해당 내용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오늘 시황을 정리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2484 선에서 마무리가 됐구요. 코스닥은 741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 8조원 코스피는 코스닥은 7조원, 그리고 증감률은 코스피가 0.62% 상승했고 코스닥은 0.31%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보면은 전일 미 4분기 미국이죠. 미국의 4분기 GDP 호조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상승 마감 등 역량으로요. 강보압 출발했었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 등으로 아시아 증시 전방 강세 보이는 가운데 있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끄리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돼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강세 마감으로요. 상승 출발했었고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